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릴게요 정리식 투자자원증을 가입을 해주신 저희 투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건강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공해드리는 다양한 혜택 정리 투자 카페라든지 인베이스 당급 유로데이터 쿠폰 혜택이라든지 혜택 받으셔서 건강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주 금요일날 마피디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까지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라이브 방송 10시 반에 진행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 인사를 또 드리면 제가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에 이번 연도에는 구독자 3만 명 가족분들을 좀 맞이를 할 것 같아요 지금 한 조금 남았는데 오늘 영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겸손히 천천히 저희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간 쾌적한 공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좌 상황 간단히 한번 보시면 지금 반도체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많이 빠진 모습 같고요 테슬라도 늘림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중 상황 보시면 주식 비중이 지금 71% 현금 비중이 29%로 7대 3의 비율로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고 테슬라의 비중이 50%가 줄어들게 되면서 많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제가 현금 비중이 30% 정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유롭게 보고 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전반적인 일정이 지금 11월달 일정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12월까지 제가 보고 있는 내용이 다음 주도에 시장을 이끌어갈 종목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엔비디아가 될 것인지 테슬라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념을 채권 금리 4.4%로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해주게 되었고 빅수가 14.3으로 많이 떨어진 모습이지만 현재 신념을 채권 금리가 원달러 환율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 보시면 3대 지수 하락 마감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금리나 조금 조절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금리나 심각할 정도는 아닌데라는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반적으로 보조금 폐지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지만 오늘은 이 영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탐욕구간 60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매수하기는 많이 부담스럽다 수익을 볼 확률보다도 손실을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매수를 접근을 해야 되는 위치는 바로 이 FIA 공포구간과 극도 공포구간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뒷득급호 모니터링 보시면 현재 테슬라이퍼가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엔비디아가 좀 꺾이는 모습을 둔화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테슬라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ME 금리 동향표 보시면은 어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CPI 예상치대로 잘 나왔고 고용도 나쁘지 않게 잘 나왔는데 파월에 좀 매파적인 발언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의 움직임도 크게 상승폭이 있었다 어떤 의미냐? 금리 동결에 대한 확률이 더욱더 높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금리 인하의 확률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한 번 더 수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을 통해서 흔들림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정도 느낌이면 12월 달에 금리 인하 없는 거 아니야? 12월 18일 날 금리 발표인데 이때 금리 인하 없는 거 아니야? 동결로 마무리되는 거야? 라고 시장의 스탠스가 지금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시면 파월의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될 필요는 없다 지금 뭐 천천히 봐야 될 것 같다 그러한 이유가 경제가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수준으로 그렇게 너무 나쁘지 않은데? 라는 파월의 매파적인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백악관 입성하고 그 정책을 한 번 지켜보자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 발표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조금씩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과연 시장을 꺾을 만한 명분이 무엇일까? 금리 인하인데 이 금리 인하가 속도 조절감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의 실망감도 우려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파월이 매파적으로 금리 인하? 글쎄 동결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나오자마자 시장을 반응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표 일정 간단히 보시면 15일 날 소매 판매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신규 인사 청구 건수 발표가 있으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큰 변동사항이 없는 경제 발표가 있고 그 다음 11월 마지막 주에는 GDP, PC, 내구제, 신규 인사 청구 건수 그 다음에 FMC 회의로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니 이번 주, 다음 주는 큰 일정은 없고 11월 마지막 주에 변동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GDP까지 마지막 주에 잘 나오게 된다라 하면 동결의 확률이 높아질 수 높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어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내용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라든지 전기차 섹터 전반적인 부분의 영향이 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 전기차 섹터들 중에서 종목 보시면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니콜라, 포드, GM 이렇게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이 있었던 부분이 니콜라, 리비안 이렇게 흔들림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테슬라는 방어를 잘해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해석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보조금 폐지가 과연 테슬라에게는 호재인가 악재인가 지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악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지금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운영을 하고 있고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그 뒤에는 누가 있죠? 맞습니다 트럼프가 있습니다 특히나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 부수의 수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모든 정부와 모든 세금 나가는 부분들을 일론 머스크가 이번 정권에서 크게 역할을 간성 높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전기차 섹터 분야에서도 테슬라가 초격차 이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초격차 1위의 부문을 달려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가 경쟁력을 더욱더 갖출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또 질문 줄 수 있습니다 아니 이왕님 그러면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하나요? 특히나 테슬라 6% 이상 빠지면 이슬라, TSLL, TSLT 투자하신 분들 14% 거의 최근에 20% 이상 빠졌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자들의 매물 소화, 즉 수익 실현의 매물이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더 크게 보자면 테슬라는 2024년도 상반기, 중반기 AI 수혜주로서 큰 역할을 못해줬기 때문에 보조금 폐지 이후에 테슬라가 전기차 섹터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출 조건을 조금씩 마련하고 있다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진율 또한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금 폐지가 과연 테슬라에게 이게 악재로 받아들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악재보다는 호재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전기차 섹터 CEO 부분들 대부분 알 겁니다 아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랑 같이 하고 있는데 야 우리는 보조금으로 어떻게 좀 운영을 했었는데 보조금 폐지한다? 그러면 우리 리비안, 루시드, 리콜라, 포드, GM 좀 위험할 수 있겠는데? 보조금 때문에 운영했었는데 좀 안될 것 같은데? 라고 조금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테슬라가 입 섹터 부분 중에서 경쟁력의 우위를 갖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또 보시면 트럼프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 세액 공제를 폐지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좀 흔들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위클리 이분께서는 이렇게 봅니다 테슬라에게 강세가 될 것이고 다른 전기차 기업들은 약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보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으로 좀 운영을 했었던 전기차 기업들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반면에 테슬라는 경쟁력을 다시 차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희 속담 중에서 팔은 또 안으로 굽는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부 사정이라든지 세금 부분이라든지 일론 머스크가 관리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기에 테슬라에겐 좀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슈퍼차저 차세대 슈퍼차저 V4를 발표하게 되었고 예전에 슈퍼차저보다 충전 속도가 더욱더 가속화됐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오늘 CNBC에서 롬발로님께서 인터뷰가 있습니다 롬발로님께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한 가지 멘트를 해줄 때마다 테슬라 주가 영향이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번에 바닥 구간이다 라고 해서 100% 상승해줬고 얼마 전에 10월 말쯤에 FTSD 계약 체결이 조금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언급이 있는 뒤로 테슬라가 반등세가 있었는데 지금 좀 카드라 통신으로 중국 한 업체와 FTSD 논의에 미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조금 파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롬발로님께서 어떤 워딩과 멘트를 할 것인가 그 뒤로 주가의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본장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드린 것 같아요 TSLZ 투자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거는 곧버스입니다 인버스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을 볼 수 있는 한 상품인데 테슬라 인버스를 특히나 꽃배기 곧버스로 투자하는 시가총액에 대한 운용 자산 금액이 1억 달러를 돌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가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나 테슬라가 반등하게 된다고 하면은 공매도 친 투자자들의 쇼 커버링 쇼 시키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도 커질 수 있는 확률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공매도를 하고 있는 주식의 지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이유가 지금 3대 지수들이 거의 신고가를 돌파를 해주고 고점을 형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떨어지기를 원하는 투자자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정 종목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곧버스를 투자하는 운용 자산이 늘어났다는 부분으로 보면은 오히려 상승한다고 하면은 더 에너지의 힘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미국 정치인들 매매 상황도 보이시더라도 지금 공화당 민주당 할 거 없이 조금씩 조금씩 매수가 되는 걸 그리고 매수 공지를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는 공화당 하원 미 마조리 테일러 그린은 꾸준하게 테슬라를 매수를 하고 있고 민주당 상원은 좀 매도를 했지만 최근 들어서 민주당 하원이 테슬라를 매수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일반 투자자들과 일반 서민들이 모르는 정책 방향성과 내부 정보들 앞으로 흐름 그리고 전기차 보조 철폐라든지 그 뒤로 이어질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욱 더 아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매매하는 이유가 있다고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Department of Government of Efficiency 정부 효율성 부서 X 계정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리 내용 세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쁜 된 것 잘 안 된 것들 순위표로 다 공개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과연 진짜 이 X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할 것인지 그렇다라는 건 앞으로 X에 대한 이 현략이 더욱더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미 대선 함께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국내 언론에서 발표하는 내용과 X에서 미국 현지 실시간 상황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정말 달랐고 미 대선 개표하기 전에 X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 트럼프가 됐구나 라는 느낌을 어느 정도 빠르게 포착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 때는 X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파트 간단히 보시면 비트코인도 좀 강력히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좀 많이 눌림 조정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조금은 차익 매물이 나온 것 같지만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지금 지수 한번 보시면 스파이 같은 경우는 은봉이 길게 나오게 되면서 양봉 5일선 아래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여기 갭 상승이 났던 이 부분을 채울 것인지 안 채울 것인지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한 591달러 채우고 이렇게 반등세가 있지 않을까 강세장의 이 조정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지지 역할을 했었던 추세가 저항 역할을 하게 되면서 조금은 차익 매물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눌림을 주고 근데 반등세가 있기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봉상 보시더라도 이 장대 양봉에 조금 윗선이 좀 이탈하게 되면서 중간성내를 향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락한다라고 하면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584 주봉상 장대 양봉 중간선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584는 그 전 고점 갭 상승이 났던 이 저항 라인이 까지 하락할 수 있는 여력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정비율로서 아직은 안정적인 흐름이지만 5일선 아래로 장대 양봉 길게 나오고 거래량까지 나오는 부분이 조금은 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QQQ도 동일한 흐름인 것 같아요 QQQ가 지금 장대 양봉이 나오고 5일선 아래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봉상 보시더라도 윗선이 이탈하고 중간선 향해서 501달러에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삼각수렴의 이 상단에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모습인데 저항 역할을 했었던 이 상단이 다시 지지의 역할로 지지받고 505달러 갭을 채우는 이 순간에서 그리고 장대 양봉의 윗선 505달러에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할 것인지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에 봐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정비율로 흐름으로서 안정적인 흐름이지만 5일선 아래와 장대 양봉이 길게 거래량까지 동반된 부분으로 봤을 때 조금 불안하다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봐야 되는 관점이 이 상단에 저항 역할을 했었던 부분이 지지의 역할로 해줄 것인가 그리고 그 전에 장대 양봉의 윗선 505달러에서 지지를 해줄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상승이 났던 부분을 갭을 채우고 다시 차익 매물을 해소하고 다시 반등세가 있을 것인가 한 세 가지, 네 가지인 거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우 보시죠 다우가 미리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봉이 길게 나오게 되었죠 하락 그리고 도주 형태의 힘을 잃고 다시 하락 그리고 그 전에 장대 양봉의 윗선까지 이탈 중간선까지 지금 향해가고 있는 모습이죠 435달러 향해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아 우리 큰형님 다우가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봉상 보시더라도 윗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그래도 조금 중간선까지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좀 심상치 않은 모습 확인할 수 있었다 SOXX 반도체 보시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더욱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201선 이탈하게 되면서 이 지지 라인 추세가 또 이탈하게 돼요 그 전에 장대 양봉의 밑선 218달러까지 이탈하게 되면서 여기까지 오면 안 된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대 양봉의 중간선 215달러까지 근접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215달러가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210달러까지 그 전에 장대 양봉 밑선까지는 조금 추가 하락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봉상도 보시더라도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 장악형 은봉이 길게 나온 부분까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다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장대 양봉의 중간선 상승 포착 신호였던 215달러 중간선까지 돌에 온 걸 확인할 수 있으면서 조금은 반도체가 힘을 많이 잃어가는 모습이다 과연 다음주에 엔비디아 21일 실적 발표 상황에 따라서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어떤 흐름이었죠? 아까 앞전에 보셨 거 네 전기차 보조금 철폐라는 내용과 금리나 좀 동결해야 될 것 같은데 파월의 이 매파적인 발언 이 두 가지의 근거로 테슬라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금 325를 지금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21달러 장대 양봉의 윗선을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이탈하게 되면서 양봉의 중간선까지도 이탈하게 된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오늘 금요일 네 주봉이 만들어지는 날이기도 하죠 오늘 금요일이 진짜 장대 양봉의 윗선 300달러 부근까지 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중간선을 지켜주는 시도가 있을 것인지가 우리가 오늘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거래량까지는 지금 최근 들어서 1억주 이상 이렇게 은봉이 그리면서 차익매율이 나온 부분으로 보면은 차트상으로 보면 조금은 눌림주고 쉬어가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고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가기보다 좀 매수의 관점으로 조금 큰 비중보다 적은 비중으로 조금씩은 담아갈 때지 않을까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차트의 그림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N자로 눌림주고 갭상승과 반등 N자로 눌림주고 갭상승과 반등 그리고 N자로 눌림주고 갭상승과 반등 이런 모습이 지금 패턴이 어떤 식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다음 흐름은 이런 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주봉사항 보이시더라도 주봉사항 은봉이 길게 나오고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그 전에 장대 양봉의 중간선 286달러까지는 오면 안 되겠지만 286달러 그 전에 장대 은봉의 윗선 거래량까지 동반된 부분이죠 이 윗선 286달러와 그 전에 장대 양봉 중간선 지켜줘야만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르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건강하게 조정을 주고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 200달러 때 200달러 때 160달러 때 140달러 때 잘 담으신 분들은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갈 필요성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찝찝한 게 5일선 아래로 장대 은봉과 이 거래량이 함께 동반된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눌림 구간이 좀 예상되어진다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상황에서 물량을 좀 털리시기보다 조금 꿋꿋이 버티시는 게 중요한 멘탈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보시면 엔비디아는 148달러 145달러에서 현재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148, 149 이 부분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봉상 보시더라도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지지받고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양봉의 중간선을 지켜주고 있으면서 그래도 주봉상 이 추세를 유지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 엔비디아는 지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 같아요 이 기다리는 게 바로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엔비디아가 반도체의 흐름을 결정질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배열로 흐르면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5일선을 계속 지키려는 시도와 탈환하려는 시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다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위로 갈지 아려갈지 그건 모르기 때문에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시죠 반도체 대량 식구들 보시면 대량 거래 조금 매도 3배수 오랜만에 매수 엔비디아가 꾸준하게 많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셀 2000 IWA 공매도 보시면 50.43% 전일 대비 4% 상승했습니다 다우 공매도 46.32% 전일 대비 4% 하락했습니다 스파이 공매도 45.04% 전일 대비 13% 하락했습니다 QQQ 공매도 42.07% 전일 대비 2% 하락했습니다 SOXX 공매도 52.74% 전일 대비 2%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공매도 50.36% 전일 대비 9%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대량 거래 보시면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11, 12, 14 정말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공매도 주의 보시면 59.43% 전일 대비 3.4%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높은 수준에서 공매도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TSLZ가 지금 운용 자산이 증가해주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떨어지기를 바라는 투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크 같은 경우는 우리 언니는 매매 사항이 없었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관망해주고 있다 그래서 3월부터 11월까지 85만 주 유지를 해주고 있고 수확김의 순매수 결제 1등 SOXX 2등 테슬라 3등이 엔비디엘 2배짜리입니다 지금 어제도 그리고 그저께도 테슬라가 1등 손가락 안에 계속 순위권에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어느 정도는 저가 매수에도 조금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테슬라 TSL 매수에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영상 마무리 전에 말씀 하나 드리면 실시간 라이브 예정이 될 것 같아요 한 10시 30분에 진행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과연 상승할지 눌림 주고 갈지 전기차 보조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일 것 같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즐거운 소통 원활한 소통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사이로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아실만한 인베스팅.com 프로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베스팅 프로픽은 AI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S&P500 지수 이기기 빨간 박스를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으로 S&P500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AI가 선정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AI 기반 데이터로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종목 엔비디아, SMCI, 테슬라 등 이번 연도 지수를 이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수가 무너지려고 하면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던 주범이었고 실적까지 뒷받침 해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로픽이란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엄선된 최고 수익률의 투자 전략이고 검증된 프로 AI 모델을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올바른 내용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프로픽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플러스 장점 중에 내가 보유한 관심 종목의 데이터를 한눈에 쏙 확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빨간 박스 보시면 종합적인 공정가치, 상승 하락률, 목표 주가 등 알기 쉽게 AI 데이터 수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테슬라 공정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하나씩 정보를 찾아서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아닌 AI 기반 데이터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상승, 하락 조건 내용과 공정가치, 재무 건전성 등 일반 투자자가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을 정리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종합적인 데이터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12개의 투자 모델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투자 대가의 포트폴리오 파악 기능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섹터와 개별 종목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별 종목별 AI 데이터 기반한 공정가치, 주가의 상승 여력과 목표 주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뿐만 아니라 인베스팅 닷컴 어플로 통해서 프로에서 제공하는 속보 뉴스, 종목별 공정가치, 프로팁, 각종 데이터를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베스팅 닷컴은 1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8%, 40% 할인 중이며 택의 이왕이 제공하는 프로 쿠폰 사용 시 2년형 프로인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결제를 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로율은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로율은 그날까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